10월 9일 일요일 지금 새벽 4시 10분 카메라 돌리게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자면 5분 봉입니다. 5분 봉으로 보면 120일 선이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볼린저베드 하단 맞고 지금 쐈습니다. 위로 어느 정도 약간 살짝 올라가고 볼린저베드 위에 상단을 탈지 일단 음봉 떨어져가고 다 털었는 느낌은 들긴 드는데 일단 5분 봉은 그냥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거고 15분 봉입니다. 15분 봉을 보면은 61선이 하늘색인데 쫙 올라가서 골든크로스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뭘 뜻하냐면은 여기 121선 이거를 강력하게 올라간 양봉 양봉 후에 박스를 치고 있는 이런 경우는 일단은 하방에 어떠한 지금 숏 포지션이 계속 진행되다가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좀 바닥이지 않을까 라는 느낌이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30분 봉으로 보겠습니다. 30분 봉도 보면은 61선이 밑에서 이렇게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싹 수렴을 하면서 112선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러다가 여기 지금 보면은 요 옆에 보면은 한번 이렇게 딱 떨어졌다가 두번째 떨어질 적에 요런 자리들이 지금 지금 대거 청산을 시키면서 이 꼬리 이게 티라노 사우스 꼬리인데 이런 꼬리를 만들고 나서 다음에 밀고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다시 올라가서 지금 롱의 어떤 그걸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 다지는 느낌이죠. 박스를 치면서 지금 이평선 120선 위로 올라타려고 지금 여기 맞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숏 도전 해야되는 자리가 지금 만들어지게 만들어졌습니다. 19,500 여기 지금 120선 여기 이런 데 오면은 볼륨전벨트 상단하고 여기 오면은 여기서는 숏 도전 해야되거든요. 위로 돌파가 나오면 손절을 해야되고 숏 도전 해야되는 자리가 지금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지금 옆에 보면은 지금 저점 찍고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진짜 어려운 그런 경우인데 이게 어제 보면은 장대 은봉이 떨어져가 1시간 봉인데 그 다음 동그랗게 말아서 저점을 깨기만 하고 다시 지금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살짝 저점을 깨기만 했죠. 직전 저점을 이런 게 진짜 그 그 추세매매 하다가 그냥 막 그 뭐고 머리 터지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 떨어진다고 숏 잡았다가 지금 자꾸 가야되는데 안가고 다시 올라오는 제일 짜증나는 막 그런 그런거죠. 이게 추세매매 할 때 보면 19,200 그 다음 여기 저점 새로 갱신했는거 지금 19,100 이런 자리인데 내일 그러면은 확확 내려가던가 지금 지금 깼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또 깼다가 다시 또 올라왔다가 이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지금 또 롱 잡았다가 만약에 다시 깨고 깨기만 하고 다시 튕겨져 올라오면 그게 진짜 열받는거죠. 추세가 시원하게 나와줘야 해. 추세매매 하는 사람들이 수익도 크고 빨리빨리 이게 뭔가 진행이 되는데 일단은 지금 1시간 봉에서 61선에 왔습니다. 62선 맞았기 때문에 61선 이런 자리에서는 숏 도전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그 30분 봉에서도 그랬듯이 볼린저메드 상단에 상단하고 61선하고 만나는 이런 자리는 숏 도전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4시간 봉으로 보면은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아무튼 토요일요일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박스를 계속 쳤습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저점을 깨지 않고 깨기는 깼는데 그냥 살짝 깨기만 하고 그냥 손절만 시키고 다시 올라오고 이게 뭐 저점 근처에서도 롱 도전을 해야 되거든요. 롱 도전을 하면은 롱 손절만 딱 시키고 다시 올라오는 이런 더러운 경우 그런 경우가 지금 느껴지는데 4시간 봉으로 보면은 62선은 일단은 깨고 62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일단은 숏 추세가 진행 중인 겁니다. 이게 아까 전에 바닥에 느낌이 드는 이유는 바로 이 부근에서 이제 좀 롱의 수급이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났지만 그래서 지금 122선 돌파가 나왔고 122선에 한번 눌릴 때 지금 롱 도전도 해야되는 자리이기는 합니다. 롱 도전도 해야되고 그 다음에 또 위에 올라오면 숏 도전도 해야되고 그래가지고 절반 팔고 홀딩 하다 보면 어디다가 먹어지면 먹어지는 거고 지금 1봉 한번 보겠습니다. 1봉 보면은 1봉 상도 보면은 지금 이평선 우하향으로 60에서 맞고 떨어져가 지금 밑에 볼린저밴드 중심선에 와있죠. 이렇게 볼린저밴드 여기서 볼린저밴드 중심선 뚫고 올라가서 다시 볼린저밴드 중심선에 왔을 적에는 롱 도전 해야되는 자리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롱 타점 같은데요 밑에 손절 잡고 19,100 이런 자리 지금 19,100 19,100 19,000 라인 요런 자리에 좀 한 중간 중간점에 한번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손절을 약간 길게 잡고 비중을 약간 줄어갖고 그러다가 롱 도전 해가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롱 도전 해갖고 이제 수익을 좀 가진 상태에서 만약에 돌려갖고 위에 입에서 뚫고 올라갔을 적에 그때 눌림목에서 비중을 좀 더 실는 그런 전략으로 가면은 만약에 우상향으로 이렇게 쭉 가게 되면은 비중을 실어도 그 밑에서 잘 잡으면은 손절이 나지 않는 본청이 나지 않는 어떤 그런 그 비중을 실으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게 만들어질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꼬리가 원체 길다보니까 와갖고 다 죽이고 가고 보통은 다 그런데 어쨌든 뭐 절반익절하고 절반홀딩해가 뭐 위에서 올라오면은 숏 잡고 밑으로 떨어지면은 롱 잡고 그러면서 볼린저보니도 보고 입형선 보면서 고래가 잘 해나가면서 하다보면은 크게 얻어 걸리면 먹어지는거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선물이 원래 그런겁니다 도박처럼 그런겁니다 월요일에 오면은 또 우회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오늘 비트코인에 의해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